안녕하세요 토익스피킹 정기시험 실제 기출문제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저희가 567번 듣고 질문의 답하기 유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험이 진행 방법이요 먼저 위에 상단에 상황을 설명해주는 멘트가 등장을 합니다 About 주제를 통해서 내가 오늘 어떤 주제가 걸렸구나 미리 알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문제가 화면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눈으로 읽을 수 있고 동시에 컴퓨터가 문제를 읽어줍니다 여러분은 들을 수도 있고요 그 후에 준비 시간 3초, 답변 시간 15초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 후에는 6번이 등장을 하고 똑같이 질문을 읽어주고 3초, 15초 마지막으로 7번 읽어주고 3초, 30초 동안 대답을 해야 되는 게 7번 문제입니다 채점 평가 항목으로는요 지금까지 1, 2, 지문 읽기, 3, 4, 사진 묘사에서 평가했던 모든 것들에다가 일관성, 얼마나 사람이 대화하듯 일관적으로 말을 해나가느냐 그리고 분량, 얼마나 적절한 컨텐츠 양을 제시하느냐 이 두 가지를 추가로 본다라는 거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수험자 답변 들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일단 먼저 한번 같이 볼까요? 저와 함께 읽어볼게요 여러분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Where do you usually shop for food? And how often do you go there?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입니까?와 얼마나 자주 거기에 갑니까? 이 둘에 대해서 깔끔하게 대답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한 그런 5번 문제입니다 I, H 등급 답변, 하이 평가를 받았네요 뭔가 답을 잘 만들었나 보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보죠 I usually shop for food at the supermarket And I go to the supermarket once a week I usually buy bread and eggs 좋습니다 답변 구성도 좋고요 적절한 어휘의 문법도 잘 사용을 했습니다 비교적 문법에 큰 문제가 없는 대답이었어요 왜 비교적이라고 했느냐 간단하게나 볼까요? I go supermarket 조금 어색하죠 어디에 간다라고 할 때 어디에 간다 전치사 to 그리고 앞에서 나온 키워드를 그대로 받고 있으니까 어떤 슈퍼를 말하는 게 어떤 슈퍼마켓을 말하는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go to the supermarket 이렇게 해주면 답변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사로서 코멘트를 하나만 더 해주자면 너무 답이 잉 가라앉아버립니다 흉내를 좀 내보자면 I usually buy bread and eggs 이렇게 훅 가라앉아버리거든요 끝까지 자신감 있는 어조를 유지하면서 I usually buy bread and eggs 이러면 조금 더 좋은 대답이 될 뻔했어요 물론 이 답변 자체도 충분히 잘 만든 대답입니다 답변 구성 그리고 어휘 문법 다 무난하니 괜찮은 대답이었어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AL 답변 역시 하위 등급이네요 들어보죠 나쁘지 않습니다 채점관이 코멘트 ETS의 채점관이 코멘트에 따르면 구성도 좋고 어휘, 선정, 그리고 문법도 나쁘지 않은 대답이다 이렇게 평을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대답이 퍼펙트해야 만점을 받는 거 아니니까요 답변 좋은데 하나만 제가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하나만 보자면 I shop a market 샵을 동사로 활용을 했죠 그러면 샵 a market 마켓을 구매하다 내가 광장시장을 구매하러 가는 중이에요 내가 영등포시장을 구매하러 가는 중입니다 이런 대답 같거든요 그러니까 I shop at a market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매끄러운 대답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대답은 다 좋았는데 하나 더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아이스크림도요 많이 하는 실수인데 불가산 명사 아이스크림 한 개, 두 개 셀 수 없는 워터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S를 빼주면은 좀 더 좋았겠죠 하지만 하위 등급을 받았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런 실수가 여러분 답변 등급을 훅 끌어내릴 정도로 심각하고 치명적인 미스테이크는 아니다 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대답을 하실 때 틀리면 어떡하지? 문법에 오류가 있으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AM 답변이네요 역시 하위입니다 가보죠 역시 하위 등급을 받았듯이 ETS 채점관 코멘트에 따르면은 충분히 좋은 대답이다 구성도 좋고 그리고 어휘 선정도 좋고 그리고 문법도 좋고요 좋습니다 좋은 대답이에요 조금만 고쳐보고 갈까요? 물론 이렇게만 말해도 훌륭한 대답입니다 저희는 뭔가 이 영상을 통해 하나라도 여러분이 배워나갈 수 있길 바라니까 A sales market in the street 좋아요 근데 차라리 그냥 street market이라고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At a street market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3 days in a week 나쁘지 않습니다만 week이 들어가 있으니까 3 times a week 이러면 조금 더 매끄러운 대답이 됐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답변도 충분히 좋습니다 무엇보다 되게 자연스럽게 리드미컬하게 대답을 해나가고 있죠? 연습을 되게 많이 했다라는 증거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6번입니다 저와 함께 문제 읽어볼게요 시작 When you go food shopping What type of transportation do you use to get to the store? Why? Get to 라는 게 어디 도달하다 도착하다 도착하다 라는 뜻이죠 스토어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교통수단을 너는 이용하냐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언제요? 음식 사러 갈 때 우리나라에는 뭐 큰 대형 마트들 있잖아요 시장이라든가 그런데 갈 때 어떤 종류의 대중교통 아니면 그냥 대중교통이 아니고 그냥 교통수단을 이용하냐 그리고 Why?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Why에 대해서 얼마나 이 문장을 잘 만드는지가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겠죠 답변 한번 IH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High 등급이네요 약간의 포즈 약간의 중간중간 끊김이 있긴 했지만 그리고 어색한 부분을 스스로 고치는 거 이런 것도 좋습니다 끊김이 있긴 했지만 구성이나 어휘 선정 다 무난한 대답입니다 It is because I have to move a lot of 나는 옮겨야 한다 많은 푸드를 이렇게 At one time 한 번에라는 뜻이거든요 아 조금 맥락을 해치고 있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강사 견해로서 듭니다 한 번에 많은 음식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My car을 이용한다 차라리 이게 없어서도 괜찮았다 라고 제 강사의 견해로서 생각이 듭니다 해보자면 왜냐하면 나는 많은 푸드를 옮길 수 있기 때문에가 많은 푸드를 한 번에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내 차가 있으면 조금 듣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High 등급을 받는데 큰 지장을 주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난 내 차를 이용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단순하게 Because만 써도 좋은데 앞에 It is를 씀으로써 조금 더 포멀하게 좀 더 격식을 차려서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좋은 구문이네요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흠잡을 부분은 없는 좋은 답변이었네요 다음입니다 AL 등급 역시 High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에는 That's really close 매우 가까워요 아주 세련되게 원어민처럼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리듬감도 있고 물론 Go to Go to Bye bye 이렇게 몇 번 더듬긴 했지만 점수에는 영향을 별로 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목소리 크기도 좋고 단어 선정도 괜찮고 By foot On foot 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좋은 표현들을 써가지고 오직 이런 것도 잘 썼고요 이런 부사도 잘 활용을 한 좋은 대답이네요 Away from 이런 전치사도 잘 써주었고요 별로 그렇게 수정할 부분이 없는 좋은 대답 충분히 High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갈까요? AM 역시 AM답게 답게 High입니다 들어보자 I usually walk to the store because it's really close to my apartment and it opens for 24 hours so it's really easy to get there 어떠신가요? 흠잡을 데가 없어 보입니다 완벽하네요 빈도 부사 usually도 잘 썼고요 really close 매우 가깝다 그리고 24시간 문 연다 그래서 매우 쉽다 get there 거기에 가기에 이렇게 부연 설명까지 했고요 전체적으로 끊김도 없고 1, 2번에서 평가하는 끊어 읽기 억양 강세도 잘 챙기고 있고요 손볼 데가 없는 아주 훌륭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 7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문제 읽어보도록 할까요? Do you think? 저와 함께 크게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시작 Do you think it's important to plan what you're going to buy before you go food shopping? Why or why not? 너가 생각하기에 당신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냐 뭐 하는 게 계획을 세우는 게 무엇을 당신이 구매할지 뭐 하기 전에 해요? 당신이 food shopping 음식을 구매하러 가기 전에 계획을 세우는 게 뭘 살지 이런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대형마트 같은 거 뭐 우리나라에 대형마트를 많이 있잖아요? 거기 갈 때 뭘 살지 이렇게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가시나요? 저는 그 뭐라고 하죠? 그 MBTI라고 하나요? MBTI 마지막이 그 무계획형이 뭐라고 하죠? 제가 P P가 무계획 잘 모르겠습니다 J가 아마 꼼꼼히 계획을 세우는 것 같고 P가 무계획 저는 완전 극도의 P입니다 계획은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가서 그냥 담는 겁니다 가끔씩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후회가 될 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구매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는 편이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IH 답변 볼게요 I think it is important to plan what I am going to buy before I go food shopping it is because I I have to buy efficiently and there is budget constraints for me to buy some food I need and if I have no plan I think I might buy more 잘 맞는 답변이에요 답변 양도 충분히 길고 efficiently 같은 고급진 어휘도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런데 채점관 ETS 채점관 코멘트에 따르면 이 부분에 실수가 있었다 there is budget constraint for me 실수가 있었다 라고 했는데 어떤 실수냐 이 수험자가 어떤 경향이 조금 있냐면요 자기가 자신있게 쓸 수 있고 내가 안다고 확신이 있는 단어는 조금 너무 빨리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budget constraints 이렇게 너무 단어가 발음이 뭉개져서 들렸어요 차분하게 budget constraint 이렇게 말하면 좀 딱딱한 어휘의 쓰임이지만 충분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좀 조급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실수 laps 라고 그러는데 그게 있었다 라고 채점관이 코멘트를 남겼고요 나머지 부분에선 제 개인적으로 강사로서 코멘트를 좀 달아보자면 if I have no plan 내가 계획이 없다면 I think 내 생각으로는 내가 아마 I might buy 구매할 것 같다 더 많은 하다가 여기서 좀 이렇게 버벅이다가 unusually 문장이 불안전하게 끝났습니다 나는 아마도 unusually 더 unusually 구매할 거야 의미가 좀 모호하게 문장이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고급진 어휘도 사용을 했고요 듣는 사람이 크게 노력을 안 해도 말하는 사람이 의도를 잘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수정할 부분이 보이긴 하지만 충분히 하위 등급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문장도 깔끔하게 자기 의견을 잘 필요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고 확고하게 자신이 의견을 밝혀준 것도 좋았고요 이렇게 IH 답변 들어봤고요 이제 AL 답변 하이네요 답변이 좀 더 길어진 것 같습니다 들어볼까요 I think thinking about thinking about about food schedule making a food schedule is really essential because even though unless I don't have a plan to buy something I will buy all the ice cream and cookies or something like that so I spent all my money in a sudden so I think planning about buying something is important 아쉽게 좀 끊겼네요 충분히 말하는 사람이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답변입니다 그래서 하위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채점관 코멘트에 따르면 하나 지적해준 부분이 있는데 문법 활용이 조금 부족해서 의미를 이해하는데 듣는 사람이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빨간색으로 표기한 부분 볼까요 because 왜냐하면 이 부분 이 수험자는 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라고 했네요 그리고 이유가 뭐냐면 비록 뭐뭐 임일지에도 불구하고 라고 했다가 아 이게 아닌가 비어 해서 바꿨습니다 unless I don't have a plan to buy something I will buy all the ice creams 약간 이상합니다 이 접속사가 내용을 좀 해치고 있어요 내가 모든 아이스크림과 쿠키를 구매할 거다 or something like that 이런 좀 구어체에 적합한 캐주얼한 표현이지만 좋습니다 큰 문제가 있는 표현은 아니고요 그러한 것들을 구매하는데 내가 모든 걸 사버릴 거야 내가 계획이 없다면 파악이 되시나요 내가 계획이 무계획으로 가면은 그냥 막 시첸말로 닥치는 대로 다 살 것 같아 라는 뜻 같습니다 그러니까 unless 가 뭐로 바뀌면 좋을까요 if 가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만약 내가 무계획으로 간다면 나는 그냥 보이는 대로 다 담을 거야 그래서 unless의 활용이 좀 어색해서 듣는 사람이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의미가 obscure 라고 하는데 애매모호해졌어요 그리고 I spent 나는 소비했다 과거 시제가 나왔네요 All my money 모든 내 돈을 in a sudden 아마 하려고 했던 말은 그 갑작스럽게 내 돈을 다 쓰게 될 거다 그냥 예상치도 못하게 그런 표현은 all of a sudden 이란 표현이 있는데 머릿속에 있는 표현이 정리가 안 된 채로 그냥 급하니까 확 치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문법적으로 어색한 표현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ETS 채점자는 이 부분에 대해 코멘트를 남겨놨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데 일관성 크게 무리는 없고요 목소리에 자신감도 있고 그래서 하이 등급을 줬네요 마지막으로 AM AM 잘하겠죠 그런데 미디엄이 있네요 의외죠 AM 등급인데 미디엄 뭐가 조금 어색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직접 보면서 한번 평가를 해보시죠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약간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고자 하는 말이 있었는데 정리가 안 돼서 후반부 그 ETS 채점관 코멘트에도 남아있는데 후반부 레털 파트부터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졌다 답변의 클래스가 좀 저하되기 시작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는데 전반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고요 네 계획을 짜야죠 그래서 무계획이면 우리가 계획이 없다면 나는 아마 스팬드 유지했다가 바꿨네요 이렇게 좋은 표현으로 답변을 수정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쓸 거야 돈을 소비할 거야 More than I expected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습니다 여기까지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들어봤으니까 알겠지만 It would be a 이렇게 엄청나게 끊김이 많죠 정리된 내용을 영어로 구사하지 못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허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 낭비가 될 거야 It would be 좀 살려볼까요 여기서부터 It would be waste to 이런 것보다 It would be waste of money 돈의 낭비 이렇게 해줬으면 waste of time money 여기만 바꾸면 되거든요 굉장히 시험 중에 많이 사용되는 구문이니까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aste of money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줬다면 조금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해서 이 후반부에서 정리가 안 돼서 버벅거리고 여기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대답이었겠네요 대답이었네요 그래서 미디엄 등급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567번 오늘 살펴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제가 언급한 내용들 잘 숙지하셔가지고 여러분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어지는 8, 9, 10번 표보고 답하기 네 번째 강의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